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아 요즘 폭염으로 거의 뭐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든지 와 정말 낮에는 거의 뭐 집 안에서 에어컨 틀지 않으면 밖을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아침 기운이 선선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모처럼 만에 강원도에 왔는데 역시나 강원도는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강원도는 2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1.5도라고 해도 물은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었어요. 물 온도는 20도 정도 이 상태에서 낮은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데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라고 제가 만약에 물고기라고 해도 낮은 수심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적도 가까이 있을 뿐더러 물 온도도 따뜻하고 하니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심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비가 갑자기 오거나 혹은 뭐 많이 내리거나 하는 것이 수시로 반복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낚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낚시라는 것이 단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날씨에서는 이런 환경 조건에서는 낚시를 안 오는 것이 좋겠지만 레저로서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물 위를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 두 마리 정도 잡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천원만에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힐링도 내고 좋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회사가 바빠가지고 뭐 나올 수 있는 조건도 안 됐고 해서 모천원만에 그냥 나왔는데 좋네요. 현재 시각은 7시 6분 지금 웨이딩을 하고 있는데 물이 굉장히 좀 따뜻하다? 시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상 아 가을이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몇 번의 입질은 있었는데 제대로 물지 않고 그냥 튀어오르다가 내려가기가 좀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훅이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이 안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간간이 점프하는 여섯들 덕분에 기분이 좋고요. 지금 피사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물놀이한 흥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의 일기척을 느끼면 뭐 물고기들 경계심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여기도 뭐 다 국을 쌓아가지고 뭐 물놀이 흔적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이죠. 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나름 물길을 걸으면서 다니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되고 좋습니다. 돌이 많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울 때는 아무래도 비브란보다는 펠트화가 조금 유리하고요. 낚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16피트에서 18피트 사이로 쓰고 있습니다. 돌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웨이딩하고 올라왔는데 뭐 깜깜 무소식입니다. 아... 특히 조금 놀라웠던 거는 저는 뱀은 물속에 잘 헤엄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라오고 있는데 뱀이 또리를 틀고 물에 마치 뭐 바캉스러운 것처럼 와 딱 있는 거예요. 진짜 소중치게 놀라게 도망왔는데 와 진짜 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시 생활을 많이 하던 사람에게는 뱀을 보면 와 진짜 기거버릴 정도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을 조심스럽게 걸어다녔어요. 정말 이런 레이딩 하실 때 뱀 물속에도 물 위에도 앉아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항상 좋은 좋고 안전한 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뭐 빵을 맞이긴 했지만 모처럼 만에 밖을 나와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늘이 너무 맑고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은 거의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각은 한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여름에 낚시는 굉장히 수온도 빨리 올라가고 더워지니까 뭐 사람도 힘들어지고 물고기들도 물속에 가라앉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처럼 좋은 조행인데 아무튼 즐겁습니다. 이상 보기들은 해서 집사는 놀고 이렇게 대답한 사귀는 모 뱅 뱅 뱅 뱅 그 그렇게 뱅 뱅